1대가 왔군 승인아가 와 캐틀벨 일반 몹 쭉 때려잡고 캐틀벨로 운동하고 엘리트를 있는대로 다 잡고 여기서 엘리트를 안 잡으면 카드를 못 먹어요 어차피 불치병으로 판금 가고 넣어두니까 잡기도 쉬운 아 상처 어차피 불치병으로 판금 어차피 불치 아 종이 핫 라가 블링 종이 핫이면 10이야 9 라가 블링 퀘어온거봐 핫핫 장화에 있어서 웬만한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높이격 될까? 이거 화염부샷 써야겠죠 일단은 이대로 넘어가고 다음 턴에 공격 카드 한 장만 더 나오면 된다 고기 덩어리 10폭이라도 써야되나 1 1 5 1 1 2 1 4 3 별 차였기는 해요 카즈모다님 반갑습니다 부채 이제 실제 폭발 나오고 보셨으면 높이 계획인 것 같아요 매돌, 탄플 애매한데 탄플은 여쭈어 자 저 파트야다 고기 있어서 그냥 좀 달렸어도 상관 없었을란가 다 중독 보셔 엘리트 하나 더 잡고 불에서 체력 달려나고 종이의 학 진짜 장난 아니라 편촉 엘도 타임입니다 상처는 대장관이요 펜토브랍 펜토브랍 펜초 펜토브랍 1% 사이 9뎀 라가블린 너무 무섭다 아 이거 맞네 아 아니구나 매끄러운 돌 때문에 안 맞네 이러면은 잡았다 아 펜촉 세상에 체력 단련이 건물 강화보다 낫겠죠 70대면 분열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시체 폭발 16이면 분열 안 하죠 아 나 정말 아 그래도 막을 수 있네 못 막는 줄 알았는데 막긴 막네 슬더스에 10덕 모드가 있다고요? 아 도르가물도 점수 기록이 되요 클래스 추가 모드 이거 때리면 저거 분열이죠 수비할 수도 있나 이게 낫겠다 지금 원하는 카드를 지불 수가 없어요 빈티지라서 엘리트 일단 다 때려잡고 있는데 하얀 버그 유령의 영상 반살이 제일 날 것 같은데 아스트롤라벨 세장 세장도 괜찮을 것 같고 아스트롤라벨도 괜찮을 것 같고 연애는 좀 세장으로 저주 지워버릴까 아스트롤라벨가 제일 날 것 같은데 오예 건물뿔이다 근데 니가 나오면은 하이랜더를 못하잖아 역시 개노답 겜이다 하이랜드하게 사전가서 건무지어버리죠 할애는 중대사항이다 가자 환살 건무 약해요 무력화가 왜 이제야 나와 그것이 첫 탑이다 부적 갓경독 신경독 너무 좋고 까까 꺼 꺼 음 금강좌 스테로이드 포션 일단 저주 지우고 아드레날린 먹고 음 나중에 저희가 아니 아이고 카즈모다님 카즈모다님 1개월 구독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능숙이랑 발돌림 다 살까 능숙이랑 발돌림 다 사면은 저희 가서 하나 못 지울텐데 둘 중에 하나만 사야되나 둘 중에 하나만 사야되나 종이 힉 만 잘 떠주면은 그렇게 수비가 말리지 않을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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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 네 네 네 네 음.. 예를 들을까? 포션은 엘리트 가서 쓰고 10옥을 얘한테 쓰자 됐다 딱 땜 편한 펜촉 스택 조절하고 숫돌 숫돌 뭐 이런걸 다 판살 쓰고 10옥을 얘한테 씁시다 이거는 먹어야 되나? 일단 돌려보자 12 막을 수 있네요 15옥이니까 이거 하나 쓰면 막죠 10옥이 10옥 못 쓴거는 좀 아쉬운데 흠 아쉽다고 하니까 바로 나와주는거봐 10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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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지내요 그래서 남아드렸습니다. 다했죠? 가방 킹 략가 전략가 나온건 좋은데 이거 버릴 수가 없잖아 도갈이 있으니까 집어볼까? 고개가 상점에서 나오기를 빌면서 응 안좋아 걔도 걔도 싸다 흐띠딤 흐띠딤 좀 말릴 것 같은데 다음 상점에서 드로우카드 찾아보죠 지금 치울까? 지금 치워도 되겠지? 지금 치워놓을까? 하이랜더 때문에 건물을 치우긴 치울건데 지금은 타격이 더 세네 세상에 물론 펜촉이랑 부채까지 생각하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잠깐만 이제는 아닌가? 이제는 건물이 더 세네 타격이 그렇지 뭐 신경독 아드 자기계발 빡시게 한 사일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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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이면은 못잡지 아 그냥 수비나 돌릴걸 trust 그래도 잡았네요 건물 아울더 부네 빻 개도 쓰기에는 적없어 하이랜더 알람은 안되 달놀이 마나 쓰죠 아이 동대곡사네 라우자를 큰일로 났습니다 붕대사 쓰면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났을텐데 타격 지우고 프레체에도 되겠는데 프레체에 발놀림 이렇게 들어갈까 발놀림 한놀림을 사면 프레체에를 포기해야 되는데 발놀림을 사지 말까 프레체에를 포기하는게 낫겠지 프레체에를 포기하는게 낫고 멈 Neder더 전략가 논다 여기서 고개 나와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점타봐 고개 하나 안줄래? 고개 하나만 고개 고개 민첩 부셔들고 갈까? 취약이 너무 좋은데 수비라도 강화를 할까 수비룩 차근 상자들아 아 펜촉관리 양초 10호기냐 생존자냐 생존자 강구하는게 나 myś리겠지 따다따 찾아단 펜촉 관리해서 다리나 깎겄네 아드 좀 아낄까? 아우 위험했다 아우 너무 후비적으로 하고 있나 계도가 드로우를 좀 보면서 써야되는데 됐다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아우 포션까지 땡길걸 일단은 유령이 있으니까 뭐야 유령 어프도 막네 근데 환살 날려먹었다 취약 걸고 아 맞수비했다 딜카드 왜케 없어 여기서 유령 빠지나 타격 52뎀 역시 취약이 확실히 장단원 처분 잘 대단원이요 드로우 조절할게 없는데 괜찮도 없고 그냥 유령 형상 넣을까 아니 판도라요 아아 좀 아닌거 같은데 태양계 모형이 제일 나을거 같은데 제비 제비 전문성 근전 아니 대단원님 그립습니다 아니 대단원님 공포 넣고 반사신경 넣고 고개 넣고 뭐야 왜케잘나와 뭐야 왜케잘나와 제비까지 넣으면 되지 뭐지 갑자기 다주는데 태양계에서 다섯개 다짚는거는 진짜 거의 처음인거 같은데 아예 처음은 아닌거 아닌거 같긴 한데 그런데 대단원이 없다고 합니다 대단원댁 만들라고 썼는데 저도 못먹은 대단원댁 승헌 조사 태그 아바 롤 하스님 반갑습니다 닉변하신거에요 화이트블루님 반갑습니다 그 게임을 지워버리셨군요 그 게임 오예 포션벨트다 너무 좋고 오예 포셔벨트다 딜카드가 좀 모자란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별 수 없지 여기서 그냥 유령 뺄까 빼도 그만 안 빼도 그만이긴 한데 빼지 말자 그럼 킹다노님 그립습니다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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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일런트 저거 중첩 됩니다 아 맞다 남겨놓을걸 왜 돌렸지 왜 돌렸지 어쩔 수 없지 이미 돌렸대 단도 딜의 상태가 전문성이나 내장의 체 같은거 널 필요가 있을까 비밀기술? 전문성? 그냥 수빈 하나 지우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건무 원딜 가도 될 것 같은데 무건? 약화 잘 거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 타격 지울까? 고민되네 아 뭐 제비 있으니까 수비 지우면 되겠지 아 곱창 넣을까 고민되네 딜 어차피 환살건부만 있어도 다 때려잡을 수 있어 아무튼 그런 드로우 잘 굴리는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내장의 체 넣을까 내장의 체 들어가면 딜 미친듯이 올라갈텐데 근데 지금 드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고개 제비 밖에 없어 아드레날린도 있긴 하지만 저거는 소멸이고 아드레날린도 있긴 하지만 저거는 소멸이고 내장의 채식은 딜 미쳤음 넣으면 약간 작살남 암튼 넣어야 된다고요? 에헤이 이 사람들 정말 드로우는 드로우는 저거 하려고 하이랜드 하려고 하이랜드 하려고 아 근데 지금 순수집어도 할게 없네 끼케봐야 수비 두장 지울텐데 하긴 뭐 수비 두장 지우면은 할만큼 하는거긴 하지 능숙과 전천 상관은 좋게 안ätter 고 chuck 하이볼 아시 순수 순수로 수비를 치우는 게.. 아 됐어? 아닌가? 듣나? 아닌가? 하이렌더 합니다 하이렌더 김하이렌더 빅 하이렌더맨 에.. 망할 놈들 나왔네 타격이 있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광속도 챙기긴 해야되죠 시체 폭발만 나와주면 어 유령영상 나왔다 잠깐만 이거 화상 막을 수 있나? 기억이 안 나네 뭐 유령영상 썼으니까 이제 뭐 문제는 안 됐나 화상 못 막아요 재생님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끝 더 킹 오브 갓 랩맨 그 독 먼저 쓰고 음.. 아드? 놀림? 공포 흠 지금 터뜨릴까? 지금 터뜨릴까? 앗.. 저거 안 썼구나 나 저거 괸전.. 세상에 세상에 어차피 애들은 피격해도 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되긴 해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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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뭐야, 왜 쟤가 죽어? 왜 죽었어요, 쟤? 내가 시체 폭발을 쟤한테 썼나? 시체 폭발 가시한테 쓴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기억력 둘 다 썼어요 그렇구만 약간 생각 없이 하게 되는구나 여기서 광기를 받아버리면 하이랜더 못함 저주받아야 된 아, 부적이군요 부적 있는 거 맨날 까먹어 글로우 어레인님 반갑습니다 청동비네 아, 잠깐만 광속 7분 남았네 야, 다 비켜 꺼져 빨리 비켜, 이것들은 21% 24% 그면 아덱 하 sufficiently 마련된 전략 으 Magaz"! calculation 조 Spiel 밝 gucken 라 Хотя 깘講 에덱 주신 아, 비켜 떨리 뱁 물 анд 물 물 물 삭 肉 아 비켜 빨리 지나가야 돼 아 지나갈게요 아 지나가겠습니다 아 지나갈게 좀 아 비켜봐봐 얘들아 비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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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시간 얼마 남았어 5분 남았어 아드 계동 능숙 무력화 다 꺼 공포 건물 아드 발 돌림 유령 돌려 아니 쓰고 쓰고 명초 돌려 야 이거 돌려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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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뭘 버리지 버릴 필요 없나 야 비켜 야 비켜 아니 넌 또 뭐야 별 그지 같은 거 났네 못 지나간다 못 지나간다 뭘 암튼 아무것도 못하자 암튼 아무것도 못하자 마지막 손은 때려야죠 아니 계산실수 계산실수 한거 맞음 그럴 수도 있지 비켜 꺼져 집에 가 시간 없다고 악 안돼 세상에 아니 에 닥컥빠이 닥컥빠이 라는 뜻 그래도 닥컥 걸린거는 뭐 다행이지 뭐 근데 닥컥이랑 타격말고 공격화도 없지 않나 걸려도 저게 걸리냐 아 무력커도 있긴하구나 아휴 저 체력도 두렵게 많은거 나와가지고 아 아이고 이놈아 비켜 나 좀 지나가자 에이 광속 좀 하자 아씨 2분 남았네 비켜 이것들아 비켜 비켜 빨리 비켜 야 야 급해 비켜 아 모름 찍다 아씨 아 근데 광속하려다가 실수해서 맞으면은 그게 펄신 손이야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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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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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시체 폭발로 오버킬 된 거잖아요. 아니 고민 안하고 내장의 채를 안 집었어도 라고 해야죠. 아까 내장의 채를 고민만 안 했어도 되는 거잖아. 세상에... 태양계 모형 5장 다 짓게 될 줄 몰랐네요. 태양계 모형 5장 다 짓게 될 줄 몰랐어요. 태양계 모형 5장 다 짓게 될 줄 몰랐어요. 태양계 모형 5장 다 짓게 될 줄 몰랐어요.